그리고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파이팅을 하고 계신데요 손인사도 좀 해주시고 아유 고맙습니다 쌩이유 좋아요 그 하트한 김에 우리 기자님들과 팬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트 한번 해주시겠어요? 네 발성이 좋아서 마이크가 없는데도 잘 들리네요 왼쪽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알성 무엇 왼쪽 끝부터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도 봐주시고요 인선씨 네 그리고 정면 뒤쪽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사도 좋고 손아트도 한번 해볼까요? 네 DNA 러버 이태현씨 왼쪽부터 그리고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태현 배우 전역 후 첫 복귀작으로 DNA 러버를 선택한 네 거수경래가 나오고 있네요 하하하하 자 정면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하트 거수경래 아 거수경래 네 다양한 방향에서 어우 멋집니다 각이 살아있지 않습니까? 오른쪽도 네 드레스 코드를 멋집니다 다양한 사랑을 사랑의 대상을 동시에 여러명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폴리아모리 네 아 정말 딱 봐도 설레는 키차이 네 DNA 러버로 연습해왔다고 그렇죠 네 네 어려운 포즈인데요 네 그런 거 좋아요 연습했죠 아 연습을 안했네요 이쪽은 네 요즘 시나면 연습을 안했다라고 솔직하게 시선만 왼쪽 그 상태로 그리고 시선만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봐주시고요 왼쪽이에요 네 왼쪽입니다 이쪽이에요 네 그리고 오른쪽입니다 하나 둘 셋 아 잠깐만요 DNA인가요 혹시 와 자 그 상태로 시선 왼쪽도 봐주세요 몸도 틀어서 모두 다 잘 나올 수 있게 DNA 러버 파이팅 네 이상으로 엽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